안녕하세요 밸런타인데이네요 우리에게는 딱 두가지 날만 있어요 공부하는 날, 공부 안하는 날 오늘은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수험생이라도 그럴 때 조금 이렇게 우울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달래시라고 제가 뭐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인강선생님들 죄송해요 노량진 오시면 말씀하세요 여기 직강 듣는 선생님들만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저를 포함한 우리도 해바라기처럼 시험만 보고 가시자고 그런 의미에서 해바라기를 준비했어요 저 거기 광고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인강선생님들 노량진 오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공부할 때 서브노트 만들고 서브노트 만들고 나서 이제 걔를 계속 돌려서 봐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색깔 색연필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강조할 부분 강조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보기가 편해져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이에요 썼던 펜 그거 그대로 여러분들한테도 드렸어요 이걸로 이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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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쓴 거 쓰면 또 좋은 기운이 전해질까 봐 네 준비 드려봤어요 어 이제 내일부터 명절 연휴네요 그 처음에 우리 공부 시작할 때 정말 열심히 할 각오가 됐냐고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랬죠 열심히 할 각오가 돼있다고 그래서 막연하게 열심히가 아니라 시험 볼 때까지 3000시간을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고 그렇게 여쭤봤었는데 저랑 같이 공부하신지 한 42일이 좀 넘었네요 그죠 어때요 그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약 10분의 1 정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 10분의 1이면 그때 기준으로 3000시간이었으니까 지난 한 달 반 한 달 반 채 안되는 시간 동안 적어도 300시간은 하셨어야 되는데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안 되셨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왜냐하면 정지관성 때문에 좀 앉아있는 시간에 좀 적응하는데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으셨을 거고 또 강의 듣고 이렇게 다시 돌려보고 하는데 시간도 많이 소모돼서 좀 힘든 면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내가 스스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 더 많은 시간 열심히 준비할 수 있다는 거니까 한번 가끔 한 번씩은 본인의 의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 보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3, 4월 그 강의 계획을 얘기해 달라고 하셔서 3, 4월 강의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3, 4월뿐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거 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출발 안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아직 출발 안 하신 분들도 이제 같이 합격해야 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3, 4월에는 이제 우리 심화이론 할 거예요 우리 1, 2월에는 기초이론 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고 쉬운 내용들 큰 얘기들만 이렇게 짚고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3, 4월이 되면 이제 1, 2월 거 차분하게 다 챙겨 놓지 않으시면 3, 4월에는 좀 정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있는 거 다 집어놔야 되니까 3, 4월에 그거 해서 이제 서브노트가 어느 정도는 완성이 돼야 돼요 제가 드릴 자료도 지금 1, 2월 거여서 이만큼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3, 4월이 되면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더 많은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서 드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면 좀 보시는데 편하겠죠 그래서 3, 4월에 이거 다 드리면 여러분들의 서브노트는 대부분 충실하게 따라오셨으면 2차까지 되실 거예요 1, 2월에 1차로 딱 마무리하고 3, 4월에 추가된 내용 다 집어넣으면 2차로 마무리 되실 거고 그렇게 해서 5, 6월로 가면 이제 우리 기출분석이죠 기출분석하면서 또 서브노트에 필요한 내용들 다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돼요 또 보시면서 이게 기출된 내용이구나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왔구나도 서브노트에 다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다가 끝나면 이제 6월달까지 그렇게 작업이 끝나고 나면 7, 8, 9, 4개월 동안은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시간이냐면 죽도록 반복해야 돼요 7, 8월에 문제풀이 할 거예요 문제풀이 때는 이걸 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과목에 있는 얘네들을 이렇게 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심히 외우셔야 돼 두 달 가능해요 그 다음에 9월, 10월에 모의고사 하실 거예요 제가 설명할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기억나요? 요 기간 정말 중요해요 왜? 11월에 시험 보잖아요 그죠? 24일일 거예요 이때 시험 볼 건데 이 두 달을 뭐에 에너지를 많이 쏟느냐면 어 누량진에 계시는 다른 선생님들 시험지를 다 모아요 그리고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보고 내가 몇 점인지 궁금해요 내가 몇 점을 맞는지 되게 궁금해해요 그리고 자기 점수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 문제는 에이 좀 잘 받았으면 어 그래 나 잘했어 공부 그동안 열심히 했어 그리고 난 잘하니까 살짝 덮어놔 그 다음 주에 또 문제를 구하자 문제 선생님들 거 다 하루에 하나씩 풀어도 일주일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달을 그렇게 보내버리고 나면 이제 11월에 어 제가 다른 선생님들 그 일정은 모르겠네요 여튼 제가 짠 일정은 이러한데 모의고사가 모의고사를 제가 11월까지 안 잡은 이유가 이거예요 11월까지 안 잡은 이유가 모의고사를 이렇게 이게 11월에 모의고사를 보고 바로 시험을 보러 가면 모의고사 기간을 그렇게 보내버리고 나면 모의고사에 봤던 문제들을 시험 문제에서 만나면 반갑겠죠 근데 모의고사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범위에 비하면 너무 많지도 않은 데다가 생소한 문제들도 나타나고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도 묻는데 이 기간을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 시험지를 붙잡으면 어? 이거 본 적 있어 근데 언제 봤냐면 이 전에 봤거든요 본지 너무 오래됐어 내가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하느라고 그동안 내가 체크하지 못했던 그 이전의 시간에 그때 확인한 문제였어요 너무 생소해 한 두 달 전에 본 거예요 근데 내가 분명히 공부한 거야 그럼 미치는 거예요 시험지 붙잡고 이것 때문에 다른 것도 영향을 받아요 내가 아는 건데 못 쓰고 있으니까 설단현상 나타나면 미쳐요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럼 정말 미쳐요 그래서 11월에 예를 모의고사를 안 끊었어요 그래서 저는 90월에 모의고사를 끝내고 11월에 뭐 할 거냐면요 이때 벼락치기 정리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험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저도 서브노트를 만들고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요 4주 3주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돌릴 거예요 그때는 이런 이런 이론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 체크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동안 이 기간 동안 다 외웠던 내용들 저랑 같이 그냥 줄줄 얘기하시는 거고 체크가 내가 얘기를 못하고 막히고 이게 뭐지 그러면 분명히 그 부분에 체크를 해놔야 되고 그래서 그래서 요 3주 동안 4주가 될 거예요 그 일주일 전에 제가 이걸 끝낼 거니까 인강 선생님들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12월 한 달 동안 시험 보기 전까지 한 달 동안 이 부분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서브노트 만들어지면 하루에 한 바퀴가 가능하다고요 계속 돌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어느 부분에서 내가 지금 취약해 있는지 어느 부분을 잡고 있는지 이게 체크가 되고 이루어지면 이게 시험 보기 전날까지 체크가 되면 시험 문제에서 얘를 만나도 아 엊그제 봤던 애야 어제 봤던 애야 쉽게 다가와요 근데 이 기간을 정말 잘못 활용하면 큰일 나요 공부했던 것 이만큼 올라가 있던 실력 뚝 떨어진 상태에서 시험을 봐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아놨고 당장 3, 4월은 이제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아직 이렇게 늦지는 않았어요 3, 4월 이때부터 집중해서 시작해도 충분해요 3월 달에 이때 하셔야 될 일은 서브노트 완성 이때까지는 완성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넘어가 버리면 이제 시간이 촉박해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쓰는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요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면 이걸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 그러면 뒤로 가면 갈수록 그 부담이 훨씬 커져요 이때까지는 끝내셔야 돼요 4월까지는 4월까지 끝내고 벚꽃 보셔야 돼요 벚꽃 날릴 때 서브노트 없으면 큰일 나요 이때까지 끝내셔야 돼요 여튼 1년 강의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제 뭐 강사로서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실제로 이런 과정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해왔던 터라 저는 이렇게 돌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안 떨어지실 거예요 저는 얘가 제일 주목할 만한 애라고 생각해요 계속 돌리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이거 붙잡고 정신없이 돌릴 거예요 그때 재밌을 거예요 그때 재밌으려면 이때 다 외워놓으셔야 돼요 안 외워놓잖아요 난 모르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들 중얼중얼하고 있고 따라서 얘기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미쳐요 정말 미쳐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으셔야 돼요 좋은 일이 있을 증조인가봐요 네 여튼 3,4월 강의 계획은 이렇게 1년 강의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3,4 3,4 7,6 10,8 6,9